이거 철인 3종 경기 아니에요? 여기 또 왜 안 나와요? 또 안 나와, 또 안 나와! 물이... 또 뭔가 안 키는 거 아니에요? 저걸로, 저걸로! 옆인가? 저걸로, 저걸로! 파이팅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다 있어, 다 있어! 가자, 가자, 가자! 다 있어, 다 있어!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다 있어, 다 있어! 다 있어, 빨리 타! 다음 코스, 다음 코스! 아, 또 가야 되는구나! 다시 가야 돼요? 다시 가야 돼요? 다시 가야 돼요? 네! 우와, 대리 없어요? 우와, 대리 없어요? 도망쳐와, 도망쳐와! 도망쳐와, 도망쳐와! 대리님, 이제! 어, 약 좀 타! 우리 하고 있어! 약 좀 타요! 아, 약 좀 타요! 도망쳐와! 야, 도망쳐와! 야, 너무 타요! 됐다, heli! 방문어! 저는 가게 되면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! 타요! Nik aquí,이. 옆에서, 와와!! 도망쳐와, 도망쳐와! 도망쳐와! 자, 도망쳐와! 여긴 망가진 것 같아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이게 지면 또 애들이 운다고요. 백호 눈물각인데. 아, 신나 부면 뒤로 누웠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잘했어. 그래도 레오 안 온다. 안 오네. 재밌었어? 아니, 애랑 못해서. 아, 못해서 어떡해요. 아니, 아빠 최대한 빨리 갔어. 한 번 다시 하자. 다시 한 번 어디에서. 방법 알았으니까. 3등이잖아, 그래도 우리 3등. 3등 통메달이야, 그럼 통메달 좋아. 저요? 1등. 같지? 제 생각에는 아빠가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? 어, 엄마, 아빠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두 분이. 그나마 괜찮았던 게 레오 한 번만 타고 갔는데 다른 가족들이 두세 번 타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오, 대단하시다. 한국분들이 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. 왜 놀랐나면요. 처음에 한국 와서 2시까지 술 마시고 7시, 8시에 사무실에 오더라고요. 그럼요. 근데 인도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술 12시까지 먹어도 다음날은 나이에요, 완전히. 안 나와요, 사무실이.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, 한국 사람들.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, 한국 사람들. 진짜 그래요. 재력이 대단해요. 아니 그 부모도 그렇고, 진짜 놀러 가는 거.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지.